신도시라고 해야하나? 신도시라고 해야하나? 신도시 괜찮은데? 신도시 업데이트 신도시 업데이트 업데이트까지 신도시 업데이트 크아 좋다 너무 늦게 내렸다 아 조졌는데 이거? 너무 늦게 내렸는데? 뭐야 이거 엘포즈 지옥이잖아 자기장은 더 지옥이잖아 내 실력인 임보님 반강 갔어도 유유 제목은 신도시 살라있네 어떤 아 이거 나쁜 놈봐 와 아 제발 스쿼드한테 데려가지말고 그냥 살려줘 저기요 안녕하세요 헬로 아 따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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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치 팔로우마 따거 하 아니요 김혜질기만 수원 갑니다 잠시만 고고고고고고고고 엘포즈 고고고고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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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이 어우, 좋은 데 들어가졌네 잠시만요, 일단 좀 살아남고, 여기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살아남을게요, 여러분 저 정도면 군청자 아닙니까? 아, 모르게, 이렇게 안전하게 들여다를 줄 몰랐는데 죽이려고 할 줄 알았는데 솔코드라서 막 데리고 가서 죽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왜 윗재만 나와? 나한테 왜 이래? 아니, 뭐야, 나 뭐 잘못했나? 어, 근데 뭐, 나 재즈였습니까, 로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미치야? 흉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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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이 없네 와 좋진 않네 자기장 실환인가 40초 남았는데 와 이거 진짜 미라마에서 이 자기장은 에바찜치 꽁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얘기 안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 미리 채우겠어 미리 채우고 가춧붙여 봐야겠다 차량하다.. 아니 자기장 패치 진짜.. 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늦게 봤어요 MC6 미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가지고요 늦게 봤어요 늦게.. 죄송해요 뭐야 이거 마지막 터지는 거였어? 아우 개꿀? 개꿀?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거 아.. 얘 죽은 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10초 남았대요 와.. 자기가 진짜 에바다 이거 진짜로.. 맨날 유튜브 영상 보다가 트위치로 넘어와서 보고 있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치킨기억기억 아니.. 아우.. 자기장 왜 이렇게 패치한거야? 이해가 안되네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늦게 출발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저기.. 상대가 저기 아니라 자기장과의 싸움이겠는데요 이거? 처음하시는 분들은 배그? 아 나 이 다음 자기장 못 버틸 것 같은데 여러분? 나 가볼게요 우와.. 시나냐 이게.. 이거.. 아니 이거.. 야 나도 이래 있는데 배그 막 미숙하신 분들은 이거 어떡해 못해 저랑은 죽을 것 같은데? 앞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어? 아.. 이거 위에 사람이 있다 잠시만요 위에 사람이 있어 보이죠? 보여요 사람? 그럼 단판 M16킬당 1000원 갈게요 컴퓨터는 음 죽었다 어디서 맞은거야? 야 소리도 안나는데 어디서 맞은거야? 뭐야? 이리 와봐 나 파밍 해야되고 여기 있을거에요 여기 있을거에요 나한테 소리 안나서 죽을 정도면은 나한테 소리 안나서 죽을 정도면은 보여요 뒤에 뒤에 보여요 쏘는다 나한테 소리 안나서 죽을 정도면은 나한테 소리 안나서 죽을 정도면은 나한테 소리 안나서 죽을 정도면은 억plo함 아앗 뭐야? 머리 맞췄어? 7초 남았어요 여러분 아 더 있어요 와 뭐야 이거 왼쪽은 또 뭐야 아 왼쪽 못 봤어 아 왼쪽은 뭐야 아 조금만 더 천천히 갈걸 아 깜빵 왼쪽은 왜 못 봤어 아니 여러분 자기장 이거 오바에요 아 진짜 오바야 나 산게 기저귀야 자기장 오바야 진짜 넓 아 오늘은 계란을 조금로 점심 피고싶어? 나 피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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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